오늘은 헤판이랑 무슨 놀이를 해볼까? 헤판! 헤판이 어서와! 헤판이 왔다! 헤판이 대책이 하네? 혹시 헤판이 감기 걸린 거 아니야? 아니요! 헤판이 열 없는데? 그래? 왜 그렇게 코가 간질간질거릴까? 헤판아! 잠깐만! 헤판이 코에 이렇게 꽃가루가 잔뜩 묻어있네! 꽃가루야? 헤판아! 헤판이 너 혹시 유치원 올 때 공원 지나왔어? 네! 봄 날씨도 좋고 꽃들도 예뻐서 공원에 지나왔어요! 역시 그랬구나! 헤판이가 기침하는 이유 킹쌤은 알겠다! 정말요? 봄 깨요! 봄 깨요! 그럼 바로 바로 이 꽃가루 때문이야! 헤판아! 나무들 중엔 봄이 되면 바람에 슝 하고 꽃가루를 날려보내는 나무들이 있는데 이 꽃가루가 코나 입에 들어가면 그치? 이렇게 재채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먼저 꽃가루가 심하게 날리는 날엔 되도록 외출을 하지 말고 만약 내가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잘 쓴다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 그리고 햄팡아 그런 날에는 절대 눈을 손으로 비벼서는 안 돼 아,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니까요? 그렇지 그럼 햄팡이 밖에 나가면 마스크도 쓰고 손으로 눈도 비비지 않을 거예요 아이, 좋아, 좋아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힘센 체제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자, 오늘도 힘을 모아서 이해해 출발 오, 이번의 방향으로 힘이여 솟아라 예, 해 자, 친구들 봄이라고 졸리다고 자지 말고 일어나서 힘차게 출발 한, 둘, 셋 다, 다 옆으로도 힘차게 차고 방, 방 옆으로도 차고 행차게 정하기 ened 애호랍 애들 앣빵 Japon 열 이리로 대만 둘 esar 부끗 아래 세븐 螢 아직도 천수 여기가 히히히히히히히히아 거기AAZA Line 이거 이거 any 누가 신나게 한 번 더 해보자 좋아요 한 번 더 출발 반대로 하나 둘 셋 딱 딱 옆으로 치고 힘세게 차고 빵빵 더 세게 차고 다같이 울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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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ens λ bruk fallen 힘세게 클 fl 나쁠 힘세게 힘ãy 힘세게 스마ances 김 선생님 힘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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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축كم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우리집 유치원에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예 자 그렇다면 신나게 출발 재밌는 동화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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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는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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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실험해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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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놀이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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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노래가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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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자연탐험 팡팡 예 이게 무슨 소리지 팡팡아 벌 벌이야 벌 벌이야 힘다 힘다 무서워요 벌아 햄팡이 쏘면 안돼 그래 햄팡아 움직이지 마 벌이 나타나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가만히 자세를 낮추는 거야 가만히 햄팡아 벌이 다른 데로 간 것 같아 이제 괜찮아 다행이다 정말요 그래 벌이 어디로 가는데요 햄팡아 벌이 저기 저 룰을 따라간 것 같은데 벌이 왜 룰을 따라가지 그러게 그러게 우리도 한번 룰을 따라가볼까 좋아요 좋아 좋아 자 그럼 다같이 힘쌤이 들려주는 재밌는 동화 나와라 팡팡 햇살 고운 따개비 마을 루가 꽃 선물을 가져왔어요 안녕 안녕 어? 그런데 저건? 꿀벌이 룰을 따라가요 허허허 루, 머리 위에, 퍼리 어? 루, 루? 아이 참 위에 어? 위? 의으랄 아이쿠 아이쿠 음? 와 이젠 벨라를 따라가기네 벨라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벌은 붕붕 쫓아가요 벨라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벌은 붕붕이 아, 벌이 왜 따라오는지 알겠어요. 그래요. 파란 꽃 때문이었어요. 어? 루, 어디 가니? 기다려. 벨라도 같이 가야지. 볼짝. 잠깐. 푸치 할아버지께 인사도 하고. 아, 파란꽃이 있던 자리구나. 아,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좋아. 한 번 더. 우와, 됐다. 드디어 꿀벌이. 꿀을 영차. 얍. 안녕. 안녕. 짠. 어? 또 꿀벌이다. 이번엔 크루루의 꽃이 마음에 드나 봐요. 크루루, 꿀벌에게 꽃을 양보하는 게 어때? 꿀벌이 친구들을 떠나다닌 이유가 꽃 때문이었어요. 그래, 그래. 꿀벌이 꽃에 있는 꿀을 정말 먹고 싶었나봐. 루도 파란꽃이 갖고 싶었을 텐데. 꿀벌에게 양보하고. 루, 정말 착해요. 그러게. 혹시 우리 햄팡이도 루처럼 친구를 위해 무언가를 양보해 본 적이 있어? 아, 저번에 다다, 나나, 차차에게 그네 양보한 적이 있어요. 햄팡이가 먼저 타고 싶었지만 기다렸다가 제일 마지막에 탔거든요. 우리 햄팡이 대단한데? 자,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양보해 본 적이 있나요? 아, 그랬구나. 그렇다면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아, 햄팡이는 기분 좋았어요. 친구들이 행복해하니까 제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했어요. 그랬구나. 햄팡이는 친구가 기뻐하니까 햄팡이 마음도 기뻤구나? 네. 오늘도 놀이 친구들이랑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놀 거예요. 아주 좋아. 자, 그럼 다 같이 신나는 놀이 나와라. 팡팡.